선재야, 난 네 마음 못 받아줘. 뭐, 바라고 한 말도 아닌데 차갑게 그러냐? 너 잠깐 착각하고 있는 거야. 내가 너 헷갈리게 해서. 그런 거 아니야. 괜히 오지랖 넓게 굴어서 흔들어 놔서 미안해. 그런 거 아니라니까? 있잖아. 너가 이러면 내가 부담스럽고 불편해. 그러니까 그냥 나 좋아하지 말아주라. 아, 근데 중요한 거 안 물어봤네. 그래서 네 마음은 어떤데? 뭘, 난 곧 떠날 사람인데. 어디 가는데? 지방대를 가든 멀리 유학을 가든 어쨌든 그거 상관 말고 진짜 네 마음이 뭐냐고. 오프, 너로 안아줄 텐데. 하루 종일 너를 기뻐하던 우리의 시간을. 하루 종일 너를 기뻐하던 우리의 시간을. 우리의 시간을. 다시 되돌리고 싶어. 어떤 날이 오새도 내가 널 기억해. 내 가슴 속 깊이 스며진 너 이름이